고급 외제차를 골라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몰래 따라가 6억 원대에 현금과 명품 등을 훔친 빈집 털이 일당 7명이 붙잡혔습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쳤느냐? 아닙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는 지우고 집 복도엔 카메라까지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물건을 갖고 갔습니다. 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자를 푹 눌러 쓴 두 남성이 어디론가 향하더니 약 40여 분 뒤 물건을 훔쳐 계단에 내려옵니다. 이 두 명을 포함해 친구와 선후배 등 3, 40대 남성으로 구성된 일당 7명은 해당 아파트에 침입해 6억 대의 현금과 명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 중 5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오고요. 경찰청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니까 저희...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만 골라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 범행할 아파트를 물색한 뒤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붙여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또 피해자 집에서 훔친 차키로 범행 정황이 담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기까지 했지만 경찰의 CCTV 추적을 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과 함께 추가 피해자 7명을 찾아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7명의 현관문 앞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 중 2명을 상대로는 이미 범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시민들에겐 자택 현관 주변에 수상한 카메라는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